뉴욕형 버스가 꽉구마잉 자 뉴욕에 갑니다 계속 깨워요 지금 가는 도시를 4개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여기 유저지라고 합니다 뉴욕 생각보다 비 그렇게 많이 오진 않나 저도 뉴욕화가 된건가 타고 오는데 지금 거의 8시간 걸렸거든요 제가 여기를 버스 타고 오는데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그 산경을 처음으로 했을 때 부산 김의 친구들이랑 서울 처음 왔을 때 그 느낌이 나요 지금 아 근데 뉴욕 거리가 생각보다 막 그렇게 깨끗하진 않네요 약간 더럽네 아 뉴욕 뉴욕 사람들이 신호가 안 바뀌었는데도 계속 그 왔다갔다 거리시네요 많이가게 가격이 막 합리적이네요 그렇게 비싸지 않네 자 뉴욕 첫끼입니다 자 뉴욕 첫끼입니다 네 이거 두개 해가지고 지금 10달러 나왔어요 10.7달러 여기 안에 힘이 있는데 진짜 조그맣게 부서가 있어요 무슨 맛일까요 커피 커피 타임스키어 타임스키어 가고 전방대 보고 여기 근데 지나가면서 보면 길거리 음식이 진짜 많아요 길거리 음식이랑 과일이랑 이게 한두개가 아니에요 제가 여행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비 많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역사상 제 여행 유튜브 역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 딱 진짜 뉴욕에 오니까 딱 비가 내려주네요 마침 왜 하필 뉴욕에 와가지고 와 기가 쫓다니까 진짜 더워요 와 진짜 쪄죄죄올 것 같은데 이게 온도차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한글 한글이 왜 있어 기형돈 가지 않을까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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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달러가 나가는데요 한 번 타는데 2.9달러면 3달러니까 15달러면 5번 탈 수 있네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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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보다 한국이 더 지하철 훨씬 좋은 거 같아요 여기 약간 낡은 그런 피가 있습니다 어 여기 안내 방송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드려요 여기 차이나타운인가 아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뉴욕에서 가장 싼 숙소로 갑니다 북킹남권 평점이 3.4인가? 그렇더라구요 10점 만점에 거의 최악의 숙소인데 한번 제가 가서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체크인할 수 있을까요? 체크인? 네 지금 못할 수 있을까요? 그냥 집만 놔두고 나왔는데 일단 로비가 로비 분위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노숙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저한테 막 찍지 말라고 그러고 저는 안 찍었거든요 그분들 근데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자유신상 하기 전에 911 빌딩이 있던 차리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땡큐 와 코스 진짜 길다 갑자기 이상한 공원을 내렸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종착지라고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얇아? 그리고 저 건물 엄청 멋있는데? 와 이거 그 진격의 거인 LN 예고 최종 진화 버전 같은데요 이제 날씨가 다 캤어요 이제 날씨가 다 캤어요 아 이게 아 이게 그러니까 앞쪽들이랑 뒤쪽들이랑 따로 있네요 앞에서 사진 찍고 뒤에서 이제 불을 만지고 황소의 고안을 만졌으니까 이제 저도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진검사고 들어가네 미스 유니버켄 안에 매점도 있습니다 어 구경 조끼가 여긴데 밖에서 서서 구경할 힘도 없다 아 밖에서 서서 구경할 힘도 없다 아 밖에서 서서 구경할 힘도 없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 잘생겼네 네 네 네 자유신강 맨날 가짜만 보다가 이렇게 진짜로 보니까 뭔가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 아 아 여기는 확실히 바다라 그런가 이 바닷내음이 나요 아 이 바다의 짬내 지금 뭐 보수공사 중이네요 진짜 왕관에 몇 명 못 간다는 게 저게 한 한 달 전인가 예약해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 아 아 아 자 저긴 뉴욕에 보입니다 아 아 아 아 이게 뭔가 이제 고위 이제 직급들이 막 한자나씩 차지해 가지고 회의하는 약간 그런 느낌 어 아 여기 시원하다 이거 뭐야? 이게 보니까 여기서 찍으면 저쪽이 화면에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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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 초서프 세븐 공 오포추니티 내꺼 언제 나오니? 24시간 동안 가장 인기 있었던 사진들 교육 기회 가족! 공립! 내꺼 나왔다 내꺼 자 가자 가자 들어가자 간다 간다 어디 가 아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나보네요 뭔가 그 지니 요정 램프 같다 Please feel free to touch the face 이거 만져도 된다는 거죠? 이거 만져도 된다면 맞죠? 원래 웬만해서만 만지지 말라는데 와 진짜 멋있다 진짜 고생했다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와 이거 뭐야 자유의 신상 발가락이야? 아 뭐야 이거 들어가는 입구에 이거 할 수 있네 받을 수가 있네 대박이다 자유의 신상은 93.5m의 204톤의 무게 머리에는 7개의 대륙을 나타내는 뿌리에 담긴 왕관을 쓰고 있고 왼손으로 독립선언서를 안고 있다 덥다 여기 이제 엘리스 아일랜드라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여기 이제 엘리스 아일랜드라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아 이거 뭐 봐야되나 근데 아니 볼 거 있나 How much is it? 5달러? 아 아 나 목말라 죽겠다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진저해 와 아 너무 좋다 너무 맛있다 PR6 에서 저렇게 헬기가 헬기투어를 하네요 거짓몬 뉴욕의 한강공원 그런 느낌이네 여기 공원 물이 좀 더럽긴 한데 물도 있고 여기 자전거길도 있고 중앙색깔 타야되네 여기 출렁출렁거리고 와 진짜 시원하다 여기 와 여기 밑에 에어컨 너무 잘되어 있네 와 여기 밑에 에어컨 너무 잘되어 있네 브루클린 브릿지 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뭔가 많은 야외 바가 있고요 와 여기 엄청 평화롭네요 여기 공원 잘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뉴욕시티를 볼 수 있는 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세계 최초의 현수교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죠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브루클린교인데 저기 옆에 맨하탄교인가 그렇거든요 저것도 멋있다 엄청 파란색이 파란색 베이스니까 뭔가 그 웨이플스토리 이거 뉴욕 쉑쉑보우구만 와 주위바라에 미친리 많이 가있어 넣을 수 있나 아닌데 제가 또 기다리는거에요 제가 또 기다리는거에요 하이 거의 다 다 읽어 바겐다즈 오 이거 뭐야 뉴욕 한복판에 무슨일이야 이거 지금 뉴욕의 필수조건 시티 바이크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오 여기 전기자전거랑 일반자전거랑 표시가 되요 전기자전거도 있고 일반자전거도 있고 저는 이걸 한번 타보겠습니다 You cannot take a light at this time 왜? 자 갑니다 아 왜 안되지 아 뭐야 와 한스쿱 와 미쳤다 저거 아이스크림 한스쿱이 7.5달러던데 그거를 사람들이 사먹고 있네 뉴욕 물가 심각한데 뉴욕 물가 심각한데 아 아 아 아 아 아 사진 찍어요 오 even tiger bomb 1달러 그쵸 everything scissors 1달러 1달러 2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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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달러 2달러 2달러 3달러 제일싼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고요 그리고 천장이 뚫려있어서 소리가 다 들리긴 하는데 나름 나쁘지 않아요 화장실도 뭐 약간 이집트 느낌 나네요 이집트에서 딱 이런 느낌은 그 메인 광장 그 타임스케어가 있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뉴욕 번화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거 세계에서 가장 큰 상점이라고 하는데 진짜야? 이렇게 뉴욕 한복판에서 불화를 치진 않겠죠? 자 여기가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킹콩이 저 위에서 이제 난농을 피웠던 그런 장소죠 헤리포터 박물관에 나와 이제 가봐야지 아 너무 비싸다 진짜 오 해그레이드 헤리포터 엄청 쪼하네 여기가? 네 여기가 이거 주면 돼요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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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헤리포터 따야지 우와 뭐야 이거 이거야겠다 이거야겠다 제일 멋있는 음 피닉스 포스 자 사전 사전 다 했죠 진보 여기가 완전히 여기가 여기가 뭐가 있을까 여기가 웰컴 토 보고와트에 도착했습니다. 배회 원세. 제가 옛날에 영어 공부한다고 이걸 샀는데 그 페이지 번역하고 여쭙었거든요. 스튜던 트렁크. 스팸 truth. 지금 햇빛 2 불량한 мет다. . 하고 하나 더.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와 대박이다 이거 안돼 안돼 가지마 오 움직인다 오 그래 진짜 이거 모르겠다 이것도 모르겠다 저 이거밖에 기억 안 나요 슬레이브랑 아닌데 그 뱀이랑 그리픈 노래 나 이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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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악당 여자 보고 비치래요 The Sword of Gryffindor 그거 아니에요 그 뱀 죽이고 그런거 10pt of Gryffindor 10pt of Gryffindor 뭐 여기 뭐야 뭐야 이거 아이코닉 아이코닉 만들 아이코닉 그거 아니에요 담배 아닌가 아우 좀 징그럽다 이거 아 이게 아 이게 치팡이 다 나오네 아 이거 그거다 로드 아이코닉 왠가님 레비어스 아이코닉 와우 개쩐다 와우 멋있다 영화 속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니 아 이렇게 먹었구나 여기 딱 포도주스 따라가지고 뭐 만들지 포도주스 아이코닉 오 뭐야 룩에프트 코인 오 뭐야 잉그리덴트 우와 대박인데 이거 오 이렇게 선택되고 내 미래가 보인다 오 내 미래가 보인다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아이야 불길하다 이거 탈보로우지 뭐야 뭔데 아 아 이거 만들어보네 와 미쳤다 이거 만들어보 으 으 으 얘가 또 황금화를 지키려고 막 그랬었죠 스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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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얏 으 으 으 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갑자기 내가 나왔냐 흠 흠 흠 흠 흠 흠 내가 어디로 간거야 여기 어디지 여기 으 으 흠 뭐야 여기 라이티 이건 설마 아 미친 레전드인데 이거 레전드 편 아닙니까 이것도 레스티링 디스웨이 안 돼 에스펙터 패드롤 아 그리핀더룸 아 이렇게 점수를 얻는 거구나 이게 각 팀이 해가지고 점수를 이제 총합하네 이거 아 에스컬레이터도 마지막까지 매직이네 여긴 움직이는데 여긴 안 움직이네 65달러 아 이야 지금 완전히 뉴욕은 무겁잖아요 지금 시간이 7시 시계를 보고 있고 아 저 꼭지 아 일본어 자 여기가 뉴욕에서 가장 큰 터미널입니다 브랜드 센터 터미널 아 문이 진짜 오래된 거 튀는다 이거 하나 떨어지면 몇몇 죽겠는데 하늘이 별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보러 왔는데 제가 또 별자리를 읽을 줄 아니까 근데 이거는 못 읽겠다 다행하네 됐다 자전거 자전거 여기서 하면 되더라구요 트럼프타워에 도착했습니다 아 진짜 크네 이거 아 아 아 아 지금 저 위로 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길로 와가지고 여기 뭐지 에이 와 센트럴파크 가네 뭐 말도 나네 여기 여기 센트럴파크가 세로로 길면 제가 그 가로지르는 도로를 걸었거든요 근데 그것만 걸었는데도 한 10분 정도 그런 거 같아요 10분 15분 정도 그런 거 같고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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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대 줄이 엄청 많은데 이거 볼 수 있는 거가 이거 아 이렇게 으 으 들어가자 타이밍 스키 가자 우와 푸짐판 봐라 원래 가라오케 클럽도 있네 이게 타이밍 스키구나 대박이네 이거 아 이거 신호등에 의미가 없네 여기 차 훔쳐 박힌다 누구야 누구야 뭐야 지진핀 시진핑 아 저기 타이밍 스키어네 그럼 이건 뭐야 양쪽에 하나씩 있구만 지금 이때까지 여행한 곳 중에서 역대급으로 사람이 많은 거 같아요 오 와 엄청 크다 축구도 하네 축구도 보여주네 아 여기 눈무실 정도로 빨간데 일반 엘리베이터네 와 와 대박인데 자 뉴욕 야경입니다 저게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킹콩 촬영지죠 저기가 그리고 저것도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에요 저것도 유명한 건물 와 그런데 저기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시라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다 진짜 이 뉴욕을 먹여살리는 이분들 뭐야 뭐야 와 자 아무튼 오늘 이제 나이아라 폭포에서 와가지고 일어나치면 도착해서 자유의신상도 보고 타임스케어도 가고 진짜 뉴욕에서 할 수 있는 거랑 제가 다 했거든요 제가 제가 제 생각으로는 아 뉴욕 별거 없네요 끝났습니다 하루면 충분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도시에요 도시인데 솔직히 약간 이런거 보면 좀 한국보다는 정돈이 안된 도시다 한국이 제일 짱이다 그리고 그 지하철도 한국이 훨씬 좋고 뭐 나름 재밌었던 도시였습니다 세계최도의 도시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나간에 택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